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 친환경 트럭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 이래 첫 양산 프로젝트 수주로 시스템 사업 가속화가 기대됩니다. 이경민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연료전지 시스템 기반 수소사업 브랜드인 H2는 12일 최근 독일 파운드룹의 자회사 엔지니어스와 상용차 양산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타사의 대규모 양산 프로젝트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엔지니어스에 3년간 약 1,100개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연료전지 시스템은 글로벌 누적 3만 대를 넘어선 판매량으로 기술력이 검증된 넥소의 90kW급 연료전지 시스템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현대차그룹과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스는 유럽의 청소차 시장을 주도하는 파운그룹의 자회사로 친환경 트럭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엔지니어스는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파운그룹의 청소트럭 블루파워와 중형 화물트럭 시티파워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파운그룹의 블루파워는 유럽의 대표적인 폐기물 수거용 수소트럭으로 현재 약 60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현대차그룹의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양산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수소연료전지사업부장 임태원 부사장은 이번 파운그룹과의 협력으로 H2는 인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표에 한걸음 다가갔다라며 연료전지 시스템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대자동차그룹의 연료전지 시스템 사업 확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일TV 뉴스 이경민입니다.